차이스토리 1번 육모 16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서는 보면 가는 대립 유연자 라지 A와 스몰 A, 나는 대립 유연자 라지 B, 스몰 B에 결정된다 라고 되어있고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서 완전 우선이다. 중간 유전이나 불안정성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와 나는 모두 우선 형제다. 이런 힌트가 있나 싶을 정도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되어있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자외스토리에서도 분류할 때 제일 첫 번째 문제로 분류하지 않았나 문제 틀만 봤을 때는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건데 올해 가계도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유전병의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었었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얘는 우성이다 라고 대의놓고 써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염색체 있는지 다른 염색체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는 힌트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각에도 나와 있어서 한 번 전 적고 넘어가는 스타일인데요. 가하고 나 이런 느낌으로 가하고 나 그리고 가 그리고 나 가하고 나 이렇게 적으면서 원래는 유전병의 형질에 대해서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찾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알려줘서 여긴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매번 힌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는 표는 구성원 1, 2, 5, 8에서 체세포 한 개당 smalla와 largeb의 DNA 상대량을 나타냅시다. 이런 거에서는 지금 우성이라고 있잖아요. 일단 옆에다 하나 정도 적어놓으면 우성이라는 건 당연히 두 가지 상염색체하고 반성유전 X염색체 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 2, 5, 8인데 우성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봤더니 1번이 남자라고 되어 있죠. 1번이 남자이면서 smalla를 갖고 있는데 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smalla가 있는 상태에서 정상이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남자는 smalla 옆에다 한번 쓸 겁니다. smalla y로 되어 있는 smalla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열반이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가가 열성 반성 유전이지 않을까? 라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거 또한 힌트가 한 구간 더 있는데 ㄱ에서 ㄷ이 0, 1,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2번 같은 경우에서는 가가 발현됐어요. 그건 largea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만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식을 보고 5번을 봤을 때 지금 largea, y가 되겠고 6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smalla, smalla가 돼야 된다. 이 6번을 통해서 2번에서 smalla를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고요. 옆으로 계속 이어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정상에 나왔기 때문에 smalla, y가 되겠고요. 그리고 8번은 유전병이기 때문에 largea를 하나 갖고 있고 여자는 하나만 표시하고 나서 확인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서는 발현됐기 때문에 largea를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small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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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상으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성 유전을 먼저 잡았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유전병 자체가 우성이다 라는 관점을 잡느냐 못 잡느냐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현장 수업할 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2번은 smalla를 하나 갖는다. 그럼 ㄱ이 하나가 되겠고 5번 같은 경우에서는 smalla를 갖지 않는다. ㄴ이 0이 된다. 그럼 ㄷ은 저절로 2가 되겠고 1이 되겠고 8번은 0이 된다. 이 관점만 좀 잡아도 맞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이 상태에서 B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1번은 또 정상이에요. 그런데 B는 이번에 B 같은 경우에서는 우상으로 상염색체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라는 거 제가 이것도 한 힌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유전병이 둘 다 largea, largeb에 있기 때문에 남자는 smallb, smallb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유전병이기 때문에 largeb 여자는 우성일 때 하나만 표시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자식이나 어머니, 아버지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번이 지금 유전병이기 때문에 largeb 6번도 유전병이기 때문에 largeb인데 아버지께서 smallb, smallb 7번은 정상이기 때문에 smallb, smallb 8번은 정상이기 때문에 smallb, smallb 그리고 3번도 정상이기 때문에 smallb, smallb 여자는 하나만 표시하고 나서 자식이나 부모님을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smallb, smallb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8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largeb 를 갖지 않고 smallb, smallb만 2개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서는 2번 같은 경우에서는 표시를 지금 못했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잡을 수 있는 것 지금 두 개 있다라고 했으니까 largeb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5번이 이제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이 지금 largeb 하나 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5번 같은 경우에서는 smallb 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찾은 게 a는 좀 확대시켜서 다시 한번 안 써놨네요. a 같은 경우에서는 우반,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ㄱ, 가의 유전자는 a가 갑니다. x염색체에 들어있다. 존재한다. ㄷ은 e다. ㄷ은 e가 되겠고요. ㄷ, 이 상태에서 6번과 7번 사이에서 가와 나, 중, 나만 발현될 확률이라고 물어봤어요. 남자, 여자 따지는 게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면 4명의 자식이 나오겠죠. 좀 보기 불편할 수 있을 건데 sm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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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한 4명이 나올 건데요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지금 간 같은 경우에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모두 다 스몰 a, 스몰 a이기 때문에 스몰 a는 정상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스몰 a는 정상 그리고 라지 a는 유전병 유전병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정상만 나온 상태에서 나를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병이 발현되려면 라지 b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4분의 2가 되겠고요 가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 서로 다른 확률 곱해 주겠고요 가는 정상 나와야 되는데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4분의 4 나 같은 경우에서는 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2 하게 되면 2분의 1 나올 수 있겠네요 4분의 4 2개가 되실수 있어요 Bieninto